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최근 이중작용제를 개발하는 릴리의 마운자로와 바이킹의 우수한 비만치료제 효과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비만과 내쉬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제약파의 업체들의 발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에 대한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거니스트는 작용제로 세포가 현재하고 있는 일을 수정하도록 하는 세포단백질인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입니다. 기랑제는 작용을 차단하여 다른 물질의 작용이나 효과를 멈추게 하는 반면 어거니스트는 세포에 결합하여 정상적으로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과 동일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듀얼 어거니스트와 트리플 어거니스트는 이중 또는 삼중의 다중경로로 동시에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요. 단일 수용체의 작용제보다 더 복잡하고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에서 이중작용제는 GLP-1과 GIP 수용체를 모두 활성화하여 포도당 조절 및 식욕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중작용제로 가장 상용성공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릴리의 일주일에 투여 이중작용제 마운차로인데요. 최대 용량 기준 22.5%의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는 삭센다의 8% 위고비의 15%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마운차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해 5월에 출시하였고요. 비만 치료제로 내년 초 정식 허가가 기대됩니다. 출신 6년 만인 2028년 마운차로의 매출액은 약 23조원으로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릴리의 마운차로와 같은 GLP-1 GIP 이중작용제 VK2735를 개발하는 바이킹은 최근 소수 환자 대상으로 일상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투여 28일 후 체중감소가 위고비나 마운차로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5.9%를 기록하면서 당일 바이킹의 주가는 69%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중작용제의 효능 데이터가 연달아 서프라이즈로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비만과 내쉬 적응증 대상으로 이중다중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MSD의 기술리전환 내쉬치료제 에피노페 그듀타이드가 2A상 중이구요. 내쉬치료제로 자체 개발중인 삼중작용제 에포시페 그뚜루타이드가 2B상 중에 있습니다. 유한양양 역시 내쉬적응증으로 이중작용제 YH25724가 있구요. 베링거 인결하임에 기술이전하여 현재 1A상 중에 있습니다. GLP1과 FGF21이 각각 단독으로 내쉬치료제를 개발중인데요. 특히 FGF21은 최근 아케로와 89파이오가 2A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바 있어 이중작용제 효능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GLP1은 주로 내쉬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구요. FGF21은 간섬유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화 ST는 뉴로버에 기술 이전한 비만치료제 DA1726이 전임상 중에 있는데요. 오는 6월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 릴리에 마운자로 3상 최종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구요. 국내 업체들 또한 학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차 비만 내쉬치료제와 이중다중작용제의 관심이 높아지고기 때문에 6월 학회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발표한다면 추후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중작용제 관련 이슈에 대한 탐방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임수 eş에 clarined 이를 시작할esten 인도행을 veo